얍! 친구들 안녕! 캐리앤블레이 케빈! 꼬마 캐리! 왜? 오빠 있잖아! 내가 고민이 있는데 무슨 고민? 잠깐만 기다려봐 응? 무슨 고민일까? 이거 봐! 어떡해! 우와 맛있겠다! 근데 나는 고기만 먹고 싶어 근데 이걸 다 먹어야 한대 진짜 고민이긴 하네 응! 그러면 이걸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게임을 한번 해볼까? 진짜 그런 게임이 있어? 있지! 응! 케빈 오빠가 다 준비했지? 우와! 그럼 게임하러 가볼까? 응! 게임! 출발! 우와 이거 바베큐잖아 바베큐! 오빠가 바베큐 파티를 준비했지? 이거 엄청 맛있는 거! 엄청 맛있지! 그럼 나 고기 고기 고기! 고기도 먹고! 응! 여러가지도 먹어야 돼 아니야 나 고기 먹을 거야 그럼 꼬마 캐리가 이기면 원하는 거 다 먹게 해줄게 진짜지? 응! 그럼 내가 꼭 이길 거야! 그럼 게임 방법으로 설명해줄게 응! 여기 카드도 있고 여기 바베큐 그릴도 있잖아 있고 일단은 그릴을 이렇게 내려줘 어! 여기 그릴 판을 여기에다가 잘 맞춰서 끼워 어! 올려주면 되는 거야 응! 그런 다음에 여기 버튼이 있잖아 오! 버튼 보이지? 응! 이쪽 버튼을 동그라미 쪽으로 완전히 돌려주고 이거를 순서대로 한 장 한 장 뽑으면 되는데 응! 여기엔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 오! 그림에 맞춰서 이 집게로 잡아서 아이쿠! 아이쿠! 올려주면 돼 아하 자 그럼 순서를 정해볼까? 가위바위보! 오! 이겼네요 그러면 내가 먼저 해 응! 여기 있는 카드를 한 장을 가져가 응! 잠깐만 이거 하나를 이렇게 오! 나 옥수수야 옥수수 이제 올리면 돼 옥수수를 이렇게 해서 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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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그럼 오빠 카드는 응! 어? 오! 오! 옥수수를 옥수수를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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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그 다음에 내 차례 응 어? 난 브로콜리 싫어 몸에 좋은 거야 으악! 브로콜리 근데 브로콜리 되게 이쁘게 생겼다 근데 조금 이쁘긴 하다 그치 응 자 그럼 내 차례 응 요렇게 요렇게 어? 나 물고기야 어? 물고기? 피쉬 생산 생산 나는 참치다 어? 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살짝 올려놔 으악! 으악! 아니 이거 머블기 다 엎어졌잖아 이게 갑자기 펑 하고 튀면 지는 거였어 그럼 내가 진 거야? 그렇지! 1대 0 이런! 그럼 다음 판은 꼭 내가 이길 거다 캐리 완전 놀랐지? 응 완전 놀랐다 이게 만만한 게임이 아니라고 그러게 일단 이렇게 올리고 올리고 이번 판은 응!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만 올리기 어때? 좋았어 내가 꼭 가위바위보를 다 이길 거다 그래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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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2 여기 못 가네 멋시름! 어! 오, 버섯, 버섯이 날아트릴 뻔했어 그러니까 오, 버섯 진짜 귀엽게 생겼다! Defます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내가 이길겠다 아, 이거 뭔가 이상한데? 거는 빨개 말겠어 어! 이번엔 콩 오, 옥수수야 옥수수 이것도 케빈이 좋아하니까 엄청 맛있지 이거 구워먹으면 진짜 맛있지 맞아 가위바보! 얜dig았다 이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싸! 한 번은 봐도 떠요! 자꾸 봐준거래 지면을! 욕! 어, 콘! 난 옥수수 좋아하지랑! 그래, 뭔가 건강한건가 옥수수도? 그럼 엄청나! 그래? 엄청 달콤하지! 아니야! 떨어뜨린게 아니라! 가줘 말아! 잠깐 그릇에 가고싶었대! 가줘 말아! 봐줘! 알겠어! 올려 올려! 떨어지면 안돼요! 오! 옥수수가 합체했어! 쌍둥이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니야! 안 떨어뜨리면 돼 빨리해! 이번에 딱 걸릴거 같아 그럴거 같지! 딱 걸린다! 좋거지! 이게 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텐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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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니다! 알아요! 가위바위보! 아, 역시 자, 빨리! 빨리해! 오빠가 아까 놀려서 미안해 빨리해! 어? 피망! 딱 걸린다! 안돼! 합체 될거야! 합체 될거야! 엄청 치워올라! 고기! 고기! 세워놨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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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안해! 하지만 내가 이겼으면 괜찮아! 저 빨리 올려요! 토마토! 우와! 토마토! 엄청 달콤해! 걸려라! 걸려라! 아니 왜 안 걸려! 가위바위보! 응응! 나 뭔가 불안해! 오빠도 뭔가 느낌이 왔다 싶었어 이거 안돼! 하나하나 갖고 가야지 자! 나는 버섯이야! 버섯! 토마토! 이데요? 오빠! 응! 오늘은 벌칙 없는거지? 그럼 난 가자! 아니야! 아니야! 어? 캐리! 이거 놓아라! 이거 놓아! 잠깐만 기다려봐 이거는 벌칙이 아니라 캐리 몸에 건강한 요거 브로콜리랑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리고 피멀이랑 버섯! 아니야! 이거 먹을 때까지 다 여기 있어! 버섯 여기 떨어졌으니까 이렇다! 아니야! 나 아니야! 오빠는 소세지 먹으러 가야겠다! 아! 오빠! 아유! 이거 어떡해! 친구들! 오늘은 꼬마 캐리와 함께 바베큐 파티 놀이를 해봤어요! 꼬마 캐리! 맛있어 보인다! 다음에 더 재밌고 신나는 게임으로 만나요! 친구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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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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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